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역사의 아주 한 한 부분 이야기지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얘기고 우리부터 그런 의식을 안 갖고 살기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나 하나가 뭘 한다고 하시면 이 벽이 더 두터워지고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 명이라도요 나라도 그렇게 안 살겠다고 하면 벽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분이라도 그렇게 안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부유하시더라도 내가 부유한 존재라는 상을 갖지 마세요 양심대로만 살려고 하세요 양심적으로 접근하세요 우리는 성공한 계층이니까 이 정도 누려도 돼 하고 누렸다가 지금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신다는 증거가 청문회 가보면 이상한 게 다 털리죠 사실 그분들 평소에 그걸 죄라고 생각했을까요? 억울하실 거예요 다 그러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친구를 다 그렇게 하고 해서 나도 했는데 그 노하우를 어디서 얻어서 했겠어요? 다 친구들한테 들었겠지 서로 정보 공유하면서 재밌게 살고 있었는데 청문회만 나가면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당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상하다 한국은 왜 이런 삶을 인정하지 않지? 너무 가난한 사람들 위주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유하건 가난하건 뭐하건 양심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또 동등한 주권자예요 돈 많다고 더 주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주권에 대한 양심에 대한 생각을 품으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계신 곳에서 건전하게 양심적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보살이고 사실은 혁명가입니다 여러분의 그 한 분의 마음 씀이 우리나라 역사도 바꿀 거고 인류 역사도 바꿀 수 있어요 답은 있는데 아무도 안 택하니까 지금 이게 인류 역사가 양심 얘기가 언제부터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안 택하니까 인류 역사가 2000년간 헤매다 헤매다 세계대전까지 거치고 그 많은 사람 죽이고 그 시체 위에 또 자본주의를 성공시켜서 이렇게 엄청난 소비를 해대고 있죠 그럼 이후 어떻게 살 건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양심에선 답이 나올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 양심에는 답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백년도 못 사는 인생 양심적으로 자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응원합니다 woke up kind of man 첫 번째 마음은 76 001S 77 001S 79 002S 78 003S 77 003S 71 002S C ly 003S